1. 웨딩홀 타이틀 웨딩홀 끝! 아 영원히 갖고 싶다 짱짱맨 바람 기브리 지민이 아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 전화주세요 대단한 도전! 어렸을 때 재밌게 봤어 아 뭐랄까 이 나라에서 허락한 일이란 말이랄까 짜장면 네덜란드 거의 한 80도? 거미 책 없다 아 이건 DNA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요즘엔 역시 전시죠 못 가지만 한번 한번 핸드폰 핸드폰 다시 재볼까요? 81 따릉이 너무 싫어 너무 좋아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산의 야채를 변동볶음 간장 수학은 다 이겨요 영어 짝사 기존 거랑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그런 하루였던 것 같은데 되게 못해봤던 이것저것을 해볼 수 있어서 재밌었었고 스튜디오 밖에 공간들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좋았었어요 어떤 결과물이 좀 많은 팬분들이 만족하시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찍었어요 기대해주세요 스튜디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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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는 무대 커피집에서 커피를 타준다 BTS 어 우리 촬영 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쉬는 시간은 역시 자야죠 BTS는 아미 아미는 BTS 하늘색 파란색입니다 최근 정주행 한 게 없으면 제가 이 이밤이라는 노래를 잘 썼습니다 틀어주세요 역시 못생긴 걸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미는 BTS죠 아까 나왔습니다 BTS는 아미 아미는 BTS 턱선 하나 둘 셋 아이 잘생겼어 도전 을 해야 달려라 방탄에서 이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냉면 물냉면 가장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 한국에 저기 그 뭐냐 울릉도 이런데 가서 오징어도 좀 잡아보고 네 저는 귀신 무서워합니다 가끔 잠들 때 옆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무서울 때도 있어요 방탄 전래동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달려라 방탄 잘 태어난다 돌멩이 달려라 방탄 롱팬티 롱팬티 넓다 아주 넓다 이 이츠 미 월드와이드 핸섬 유노 헤헤 걸걸 재밌네 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슬슬 해야되는데 뭘 먹을지 정하고 있습니다 안 한지 꽤 오래됐습니다 소재 고갈로 인해 제 눈에 들어오는 것밖에 읽지를 못합니다 저는 파스타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파스타 맛있죠 핑크색이 조금 더 좋죠 역시 역시 게임이죠 자리에 12시가 앉아있으면 12시가 또 안 일어나요 제가 햇빛을 안 보고 사는데 여기서 광합성도 좀 하고 좀 여기 주면 이쁘잖아요 만만에 햇빛도 좀 쐬고 저한테는 정말 좋은 경험이고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키우던 강아지도 매우 귀엽더라고요 BTS 최고! 감사합니다 뭐냐? 뭐..뭐..뭐..뭐..뭐 얘기하는데 웅원 타이틀 보기 다시 레슨 다시 해보셨나요 이거는 실이죠. 실 기분 좋습니다. 네 곧 퇴근이에요. 실기하는 잠자는 거 좋아요. 디에스는 사랑이죠. 파란색을 좋아해요. 검은색을. 저희 가족들이 강아지에요. 제가 영어 못해요. 정말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. 네. 도전을 항상 좋죠. 도전하는 거 좋아합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. 김치찌개? 미국 공포영화 봅니다 안 좋아해요 자주 읽어야 하는데 잘 못 읽고 있어요 달래라 방탄 특히 관리하는 거 없습니다 로셔만 발라요 집은 넷플릭스? 작가님 많이 하면 하겠죠 핸드폰?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그러죠 요즘 좀 나아졌어요 안 한 지 오래됐으면 진짜 좀 하고 싶어요 할 사람이 없는 그냥 영상 보는 건 좋아해요 어릴 때 그냥 엄마 집에 항상 백설탕 안 사놨어요 몸에 아주 또 백설탕만 사놨어요 귀엽다 따뜻한 마리 싸움 평소에 하던 스타일이 아닌 것들이 많아서 재밌었고 결과물도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기대 많이 듭니다 남의 놈들 진짜 고고 싶습니다 다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조만간 꼭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빨리 밥해야 돼요? 빨리 밥해야 돼요? 빨리 밥해야 돼요? 아 나 그런 순말량이 진짜 부족한데 오케이 갑시다 뭐? 어 뭐야? BTS 아 그렇게 하고 오는 거야? 아 오케이 오케이 에being 아 Stephanie 아 gentle 아 매우 화장실 가고 싶은 자야죠 아미 그린 ciplinary 미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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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거의 아이돌이었다 못하는 것 밥 먹는 것 forever 작성 잘 없음 안 보임 도전 믹세잇 2 아침의 시작 최애 음식 한식 가고 싶은 나라 잠시만요 이 시국에 가고 싶은 나라 브라질 셀카 각도 45도 위 바퀴벌레 책 피노키오 나 혼자 산다 클렌징 깨끗하게 문화생활 산책 환생 안하고 싶어요 신발 제이홉 웃는 얼굴 내 일부 요즘 시작해서 굉장히 힘든 하체 아픔 민트초코 매우 좋아 댄스 마이 라이프 월드 멜론 요즘은 랩 긴지모드 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동화 컨셉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들만의 동화도 만들어보고 내가 읽었던 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기분좋게 마무리를 하렵니다 아미 보고싶어요 아 최고의 퍼포먼스 저는 편의점이요 방탄 기분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게임 한판이 재밌어요 BTS는 곧 아미죠 nurture 요즘에는 보라색이랑 와인색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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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вин마키 반려동물 사랑해요? cloud ر humor 썸은 자신있죠 태영입니다 변경 지금 하고 있는 걸 더 잘하고싶네요 커피 요즘 너무 좋아해요. 원래 안 마셨는데 되게 좋아해요. 삼겹살에 비냉에 소주 안 자는 사랑입니다. 국유럽 다시 한 번 가고 싶어요. 약 32.7도 정도 됩니다. 놀이기구 무사합니다. 요즘에 벌려고 두 권 정도 샀습니다. 배탈출 같은 예능 하고 싶어요. 딱히 없습니다. 쇼파가 최고죠? 환생, 환생, 환생... 재밌을 것 같아요. 귀걸이, 팔찌, 반지입니다. 제 고향입니다. 파파머치? 춤선이 좋고 싶네요. 병아리는 뭐죠? 병아리 귀여워해요. 과자 좋아요. 망개떡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에 지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제 눈이 좋아요. 패스! 달달한 거! 패스! 이 콘텐츠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멤버들이랑 회의를 할 때 동화 컨셉으로 가는 게 너무 좋다고 얘기하기도 했었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짧아서 아쉬웠지만 즐거웠고요. 여러분 즐겨주세요. 타이틀! 서빙! 방탄! 졸림! 잠! 놀이! 크레이! 게임! 연탄! 게임! 보고 싶은 사람! 스피커! 내 턱! 어! 싫어요. 꼬막 비빔밥! 스페인! 공포영화! 안 봐요! 안 해요! 요즘 안 해요! 저는 믿고 있습니다. 스피커! 스피커! 해! 제가 살았던 동네에 제가 말 못 하는 거 언젠간 좋아해요 사랑하죠 내 친구 내 친구인데 연탄 바로 나왔네 음... 박시민? 짜장면 사자 필름 카메라 일단은 정말 타임 테이블이나 뭐 결과나 그런 것들이 모두 마음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지도 않고 되게 마음 편히 촬영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저희 또 이쁜 짓 하려고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으니까 또 힐링하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TV 용진행사 T.S 돌리다 자유시간 아미 버르샜 글음이 공부 비트에스 브이브 무한 물 마시다 피자 미국 그때 그때 다 뵙니다 폭발 공부 없다 없네 그런 것도 없다 옷 고향 전장구 기린 미래 아프다 지켜야지 촬영 미술 촬영 하루가 되게 정신없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잘 나온 것처럼 스텝들이 반응을 해주셔서 촬영 기분이 좋았고 덕분에 정말 다양한 걸 해본 것 같습니다 먹으면 는 포스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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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